안녕하세요. 저는 왁킹 댄서 안지민이라고 합니다. 웃는 게 예쁘네요. 감사합니다. 언제부터 춤을 쳤냐면 중학교 2학년 2018년도쯤에 시작을 했고 오늘은 왁킹이라는 장르의 동작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지분 동작 중에 투월이라는 동작이 있는데 원, 투 해서 이렇게 가야 되고요. 대각선으로 가야 되고 뻗고 이렇게 넘기는데 근데 여기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사이가 있어야 돼요. 하고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시면 됩니다. 왼손도 똑같아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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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이게 키포인트. 주먹이 들어갈 수 있을 때 이때 사이. 딴 딴 딴. 그리고 이제 발 동작도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뭔가 이 왁킹에는 팔이 쓰는 게 많다 보니까 뭔가 발동작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. 이렇게 막 조금 흥에 맡겨서 나오는 스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기본기에서 조금 더 침화된 프리스타일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알려드릴게요. 이거를 투월 데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. 원, 투, 쓰리, 포, 파이, 식, 세븐, 에잇. 원, 투, 쓰리, 포, 파이, 식, 세븐, 에잇. 이걸 더 빠르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거보다 더 빠르게 하면 이 동작이 되는 거예요. 신기하시죠? 어우 땀이... 그리고 춤추고 싶은 아이돌이 누구신다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전 지드래곤이요. 저는 지디언 제 영원한 아이돌. 설명이 아주 착착 감겨요. 감사합니다. 일단 이렇게 춤을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저는 사실 많이 안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제가 하는 게 정답은 아니니 더 많이 배워보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 속상하지만 마지막 춤을 추면서 인사드릴게요. 다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나중에 인스타로도 많이 물어봐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